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이더리움 ETF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100% ETF가 항상 나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나온 거는 이더리움 100%가 나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떤 이유로 간에 승인이 되었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기존은 이더리움까지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다르게 앞으로는 갈 거다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SEC가 항상 얘기하는 코인에 대한 증권성, 기준이 적용되는 코인의 범주도 굉장히 다를 거다. 예를 들면 리플이랑 연관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크게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최강의 코인으로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 잘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활황세다, 호장이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읽을 수가 있는지 김세희 전 연구원 현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뵈니까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반갑고 어떠세요? 저도 일단 반가운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포지션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렇긴 합니다. 아마도 증권 스몰캡이라든지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얼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증권사 소속이시다가 최근에 이제 크립토 진영으로 아예 컨버팅을 해서 컨설턴트라는 직감을 갖게 되셨는데 크립토 쪽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증권사에서 크립토 핀테크 담당했던 연구원이었고요. 현재는 이제 웹3 전문 컨설팅과 액셀러리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INF 크립토랩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NF랩스가 최근에 이제 이름이 많이 들리는 크립토랩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크립토 전문 랩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어, 증권사랑은 진짜 정말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증권사는 또 레거시니까 코인을 되게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걸 드러내기도 애매하고 어, 맞아요. 지금 좀 바뀌었죠? 그쵸. 사실상 이게 제가 관련된 리포트를 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펀드가 없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뭐 레거시 쪽에서 볼 만한 문제들 말고는 굉장히 저희가 보통 관심이 있어야 하는 알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 쓸 때는 우리가 ETF 얘기는 쓸 수 있어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알트 프로젝트의 기술이 어떻고 아, 전혀 못 쓰죠. 수용가 없죠. 요트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요청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노트를 드린다던가 따로 이제 별도의 스터디를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은데 뭐 레포트로는 전혀 쓸 수가 없고 특히나 이슈가 터지면 예를 들면 특히 심했던 게 테라루다 때나 뭐 FT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포트를 못 내게 했었어요. 시장 반응이 너무 안 좋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뭐 좋게 보시고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조금 조심하는 케이스가 있었긴 합니다. 네. 뭐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이해도 가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도 힘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좀 전향적으로 자세가 바뀌고 있는데 아마도 비트코인 ETF가 1월 10일 날 승인된 이후에 그런 액션 그리고 증권사들이 본인들이 주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데뷔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 확실하죠.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체감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인력을 굉장히 좀 확충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21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NFT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늘렸다가 사실상 테라루나나 FTX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축소하거나 아예 팀 자체가 좀 사라지는 흐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관련 인력들을 예를 들면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사에 한해서는 ST, 토큰 증권이죠. 이제 그런 팀, TF 팀들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처럼 리서치에 있는 분들도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다. 혹은 기존 예를 들어서 다른 매크로를 보시던 분들이 당연히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까지 같이 코멘트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역에 조금씩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까지도 변명은 있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보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리포트에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라는 그 이름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사실은 이제 유진에서 데뷔를 하시고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그때가 잠깐 말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한전체굴론.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그거 나오고 되게 김세희라는 이름이 그립토판에도 많이 딱 들려온 딱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사실 이닛했던 케이스여서 사실 그전에는 제 이름으로 리포트를 못 냈던 것 같고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리포트였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했었고 제 생각에는 산업이랑 붙었을 때 가장 이게 단독 산업 대신에 기존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전주체로 맞서서 좀 그런 고민했던 것들을 많이 냈던 것 같고 일단 한전을 띄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함께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각을 넓게 해서 이렇게 좁히는 스타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 산업적인 발전이 있다. 진짜로 여기 와서 일을 하시고 스토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든가요? 저도 그게 정말 저도 긴가민가 했던 순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필드가 아닌 리서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서 와서 느끼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개별 프로젝트들이 되게 활발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긴 하다. 근데 반대로 이게 산업 전체의 혁신을 뭔가 가져오기에는 가져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오히려 반대로 느꼈던 것 같고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고요. AI는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AI도 저희가 과거부터 보면 이 사이클이 사실 이렇게 축적되어 오다가 한 번씩 터진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이 그 사이클은 훨씬 더 짧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는 메인 어둡션으로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사실 저는 가격과는 또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훨씬 더 빠르게 땡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스 어둡션과 가격의 추이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메스 어둡션이 됐을 때는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는 저는 생각 이제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는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가치와 가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저도 크리프토 씬을 그렇게 좀 바라보고 들어왔던 케이스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비즈니스 기회도 훨씬 훨씬 더 많고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다 할 비즈니스를 많이 못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까지도 와 이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도 수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좀 니즈도 있었고 그거를 지금 저 합류한 사람들과는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뭐 가치와 가격은 따로 가는 것이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온라인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 되면 가격이 올라버리면 배할 수 없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증권사 소속일 때 하지 못했던 투자 좀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투자 포지션이 갑자기 들어서 안 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트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제 개인적인 리서치를 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신규 프로젝트들 내지는 에어드랍 할 만한 것들을 보통은 제가 못했거든요. 에드작을 직접 하시는구나. 네. 저희 에드작 많이 합니다. 상당히 크립토인이 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용은 저희가 김세희 컨설턴트와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사이트와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셨다고 하니까 그런 시장 위주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내러티브 그리고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ETF가 지금 얘기가 아주 솔솔 나오고 있고 거기에 오히려 비트코인보드 장세를 이끌어가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장세를 오히려 비트코인 멱살을 같이 끌고 가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약간 힘을 못 받는 추세였다가 특히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거의 하락 추세였던 것 같아요.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1일 새벽에 이제 이슈가 하나 생기면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사실 지금 추세는 그것 덕분에 비트코인이 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지 시간에 미국 시간은 우리 시간을 21일 날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론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어 나 갑자기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대.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승인되기 직전의 모양새와 비슷하다. 얼추 비슷하다.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에릭 발추나스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정표잖아요. 비트코인 승인을 이끌었고 이 사람이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얻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ETF의 아버지다. 약간 이런 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에릭 발추나스가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을 25%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3월 말이었고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다에 가까운 코멘트를 했는데 바로 21일 새벽에 갑자기 75% 그러니까 사실 반이 넘는 퍼센트고 정치적 이유로 SEC는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때 이제 밤을 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더리움이 이제 알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20일쯤이 가격대가 이제 2,903천 원에 오락가락 하는 답한 그런 장세였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라고 저도 찾아봤죠. 이제 아 원인이 에릭 발추나스였구나 저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보면 저도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 뉴스를 보니까 이제 SEC가 19비사라고 하는 서류를 이제 신청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19비사에 대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거는 승인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서류는 아니고요. 이제 관련해서 검토를 하기 전에 이제 금융사와 SEC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는 이 상품에 어떤 상품이 나올까 초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타임라인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 19비사에 대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여러 번 했다가 S1 서류를 최종 제출하고 이거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이제 이 상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 뭐야 19비사가 됐네 되려나 보나 이제 신청서 수정을 요청을 했네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고 또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DTCC 이제 예탁결정원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바네크 상품에 지금 티커가 등록이 됐다. 굉장히 티커 등록은 다 됐다는 얘기 같은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완전 승인과 연관도가 엄청 높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ETF 당시가 사실상 DTCC 등록되고 나서 사실상 S1까지 술술술 나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로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적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 5월 20몇일 되자마자 이렇게 한 3일 앞두고 지금 엄청 푸시가 된 이더리움 ETF의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ETF가 된다는 거, 이더리움이 ETF로 승인된다는 거 앞에 정치적 요인이 담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이 돼버리면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어떤 이유로 간에 승인이 되었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기존은 이더리움까지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다르게 앞으로는 갈 거다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SEC가 항상 얘기하는 코인에 대한 증권성, 기준이 적용되는 코인의 범주도 굉장히 다를 거다. 예를 들면 리플이랑 연관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유든 ETF,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라는 거는 이더리움 ETF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100% ETF가 항상 나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나온 거는 이더리움 100%가 나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코인이 이제 두 개가 ETF가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럼 30%, 70%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출시 상품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선택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없어야 되고 훨씬 더 클 것 같아. 이거는 인터넷인 것 같고 내가 이전에 예를 들면 나스닥 처음 나왔을 때 나스닥에 차트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비중이 50% 넘는 ETF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 멀티엣지 전략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는 날에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튀는 가격은 저는 솔라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타자는 솔라나라고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또 다음 타자 찾기. 그렇죠. 사실상 비트코인이 승인되자마자 이더리움이 갑자기 많이 튀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라나는 그러면 될 수 있냐. 그럼 솔라나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다음 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증권법 여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최근에 지난해였죠. 이더리움 방식을 하필이면 또 스테이킹 쪽으로 바꾸면서 조금 그나마 자유로웠다가 이제 증권법의 핵심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ETF가 돼버리면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이 그냥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물론 스테이킹을 해서 굉장히 더 좋은 방향으로 간 것도 맞지만 증권성은 꼬리표 같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기준점 자체가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굉장히 많죠. 국내도 테라루나를 기점으로 그 증권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현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7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가상자산법 이용자 보호법 이용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세부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미국의 사례에 가까운 증권법의 가이드라인을 코인의 적용을 대충 보고 있는데 막 떨어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면 그런 참고 자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판결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미국부터 대법원의 판결들이 굉장히 다르게 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증권성 논란에 직면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아예 SEC가 꼭 집어서 얘기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솔라나라 이러면서 나올 거고 리플도 있을 거고 리플도 증권법 관련된 이슈가 해소됐다 이래갖고 빔을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있을 거는 ETF 상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이더리움 자체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증권법 그리고 중앙화된 그런 성격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거에 이제 합의를 하는 스테이킹된 기관들 그러니까 일종의 디파이 기관들 라이돈이 뭐 이런 스테이킹 주체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ETF가 나와도 이 이더리움이 가는 길에 그런 중앙화된 주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사결정에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게 그 코인이다. POS가 가진 특징으로 인해서 사실상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다. 사실 저도 그걸 우려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표다 보니까 저도 그게 과연 이 점을 알고 있는데 승인을 해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했던 게 지금까지 디나이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시세 조작 가능성, 스테이킹이라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거는 생각보다 이걸 시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혹은 5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ETF를 신청서를 전제출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정확한 것들은 사실 뭐 그 데이터를 물론 받아보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 점만 해서 되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 승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증권성을 판별함에 있어서 POS로 인한 어떤 지분, 지분의 퍼센티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승인이 됐다고 치고 이더리웅은 분명히 스카이로켓 할 거란 말이죠. 막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비트코인 지금 4만 불 초반에서 7만 불 올 것처럼 이더리웅이 오를까요? 혹은 알트니까 더 가볍게 많이 오를까요? 저는 사실 이더리웅이 ETF 승인이 되면 탄력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누가 갚냐의 주체인데 사실상 기존에 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이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승인이 되니까 샀던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더리웅 많이 살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립토 익스포저가 있던 분들은 이미 이더리웅 많이 사고 있고 이더리웅을 가지고 리스테이킹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퍼에도 NFT도 하는 판국에. 그렇죠. 그런 분들의 사실 추가 매수는 크지 않고 그런 분들이 이더리웅을 가져갔던 이유 중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만큼 탄력적으로 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치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홀딩되어 있는 사실 얘는 스테이킹이다 보니까 이미 못 빼는 이더리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센 퍼센티지로 보면 기존 시총 대비 훨씬 더 크게 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조금 비틀어보면 정말 기관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주체가 없고 만든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훨씬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분명한 주체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진짜 기관이 이걸 됐다 그래서 막 담겠습니까? 바스켓에? 일단은 니지가 있으니까 저는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없진 않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 절대 다수의 기관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잖아요. 이더리움은 더 작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에서 이더리움까지 투자하는 케이스는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이더리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어차피 얘도 중앙화인데 근데 이게 비탈릭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도권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더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저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로는 못 사지만 ETF를 사는 거는 결국 그 운용사가 이제 그 괴리 가격 괴리율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못 사지만 ETF는 사겠다라고 하는 기관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코인러들은 사실 이제 코인의 탈중앙화를 되게 아이덴티티를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ETF가 된 마당에 오히려 기관들이 들어와서 중앙화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면 이 코인이지만 이거 자체 상품이 가진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설득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더리움 재단에 있다고 하면 그게 불안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지만 업그레이드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리더는 안전한가에 대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떠나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있지 않을까. 혹은 중앙화의 개입이 차라리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화 얘기도 한 김에 또 하나 물어보자면 저희 샌드뱅크 캐시파이의 백군종 이사라는 비트코인 맥시세요. 이분이 이더리움 얘기를 할 때 ETF 관련된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존의 코인 파트가 갖고 있던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지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될 ETF를 통해 들어오게 될 이제 기존 금융권의 ETF를 통한 지분 이게 세력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이더리움에서 있어 보인다. 저 동의합니다. 나는 전망을 주셨거든요. 제가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랑 말했던 얘기랑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럴 파이가 비트코인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맞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정말 그게 중앙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도권이 최소한 그 재단보다 가지고 있는 비중을 늘리게끔 굉장히 큰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상상입니다. 오히려 상상이라고 하시지만 지지야나 이러면서 ETF가 대마당에 우리가 이거의 주소권을 갖겠다라고 천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미국과 중국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어떤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라고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ETF 승인에 있어서 그런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금 같은 경우도 JP Morgan이 사실상 거의 리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2003년도부터 해서 그 직전까지는 그런 것들 저는 다 이렇게 다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글로벌 자산에서 막을 수 없는 자산이다. 글로벌 입장에서 사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시세가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수도권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도 하고 지정학적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뭔가 하나의 힘으로서 파워로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전부 불허의 사유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75% 이상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이상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도 전부 말을 바꾼 겁니다. 맞아요. 다 50%가 안 냈었습니다. 굉장히 손바닥 쉽게 뒤집은 사람들이라서 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시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망과 분석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타이밍상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까요? 지금 가셨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도 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맨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ETF까지의 논의는 국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비트코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같은 범죄이긴 하죠. 이 두 개의 가상자산 과연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냐. 약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세부시책은 또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비트코인도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 regard을 받았고 사원금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된 상황을 보여주세요. 이번엔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된 후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1명으로 볼 수 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